음.. 거의 7반이시네 음.. 아 이것도 에디가 이탈이네 푸압공작이고.. 자카다마셔고.. 음.. 굽이오린.. 사실 안쓰는 자리죠 시드링돌이 어딘가 그지 음.. 아 슈우 좀 아쉽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? 아 30% 음.. 에디 공격력이 많네 그 위에 쿨감쓰고나서 참 하는게 어려워 그지? 음.. 음.. 어.. 진짜 돈 많이 들어갔겠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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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 나도 망토가 6에 90이라니가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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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을 띄워야되는거죠? 음.. 돌려보겠습니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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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% 아 영원물이 워낙 비싸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아 럭을 럭을 띄워야된다 럭을 아 힘 109초 럭 104 이런것도 쓰시나요? 어.. 어느정도 띄워드려야되죠 이거? 점프력 대신에 올테시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근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이게 급이라는게 있잖아 그쵸? 이미 아이템들이 115 6에 90이 이렇단 말이에요 130대 아 돌려달라고 아 일단 돌리게 조금 아쉬 100은 참 아쉽긴하지 아 근데 160대라는걸 좀 생각을 해야되요 이게 어느정도냐면은 이게 25 25 54 딱 그러네 4단계 3단계 3단계가 뜬 추업이거든요 3개가 붙은거 3개가 이게 추업이 이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잘 나온 편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3개 붙은거라 근데 굳이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업을 돌린다면 안좋은걸 바꿔야되잖아 그쵸? 뭐지? 신발을 돌리는게 더 쉽지않을까요? 아 신발하라고 신발을 하겠습니다 할거면 차라리 신발이 맞는거 같아 그치? 안좋은걸 좋게 만들거면은 아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점프력 대신에 올텟이 나왔으면 됐는데 그치? 신발 하겠습니다 저정도에서 하는게 맞네 160세라 100급 띄우기 어려워 더 어렵 이게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네 아 추업이 나와야될텐데 그치? 그래도 200세라 추업이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죠 돌리면 100급이 그래도 뭐라도 좀 붙는 편이라 아 하나 떴으면 좋겠다 쉽지않네요 쉽지않아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115초 오브로 돌아왔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아 3개만 붙으면은 옵션이 괜찮게 나올텐데 5에 14 5에 14 킴 90 6에 66 100세 6 2 2 2 2 3 2 2 2 1 3 준수한 추억에 3개가 붙어야되는데 아 110 힘 110 아 하나 안나오나 아 아쉬워졌겠네 힘 115 왜 이렇게 115가 잘 나오냐 와 개 아깝다 와 떴는데 아 힘 나왔습니다 6에 100이 추억 아쉽네 돌리겠습니다 아쉽다 힘이 나왔네 힘이 나왔어 아 5에 85 또 힘 나오고 럭이 나와야되는데 말이지 옵션이 나올 것인가 과연 190 인투 96 아 또 나왔습니다 와 또 힘 나왔어 6에 96인데 와 힘이 3번 나왔는데 넉만 안나오네 힘이 또 나왔네 흐음 허탈하네 허탈해 어 떴어 어 떴다고 봐야되나 이거를 별로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 아 요거 요게 맞는거 같아 이게 낫지 아까 115보다 그죠 어 올 텃이 좀만 붙었으면 좋았을텐데 살짝 아쉽다 어 어 요정도면은 맨촉해야되겠다 그치 어 어 어 그래서 7만 찍었겠는데 7만 달성 축하합니다 어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추운 마무리에서 7만을 넘기시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히타늄 하트 티타늄 하트 삼십 일억 유점 바르면 10억인가요 요기다가 유점을 팔라 팔아야되겠군 요기다가 유점을 팔라 팔아야되겠군 아 어 기구 좀만 해볼까 음 남집사 12, 15.. 그대로 내버려야되겠다 티타는 하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사십삼하게 팔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